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뭐하지 오늘은 농촌 들길 드라이브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녹색으로 가득 찬 들을 보시면서 복잡한 마음을 한번 정화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지요 혹시 화면에서 멀리 지평선 끝에 뾰족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는 북한 땅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서 나무와 풀이 많이 우거졌죠 예전에는 아주 이 길 좌우 논뚝들이 깨끗했는데 요즘 들길은 좀 다릅니다 오늘 워낙 하늘이 맑고 푸르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분 좋은 드라이브가 힐링이 될 거라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은 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내기 이후에 좀 좋기 때문에 덜 미안하거든요 일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도 미안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차창의 그림자가 그대로 비춰서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 바퀴 돌아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흔とか 여 Euch увидимся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내부r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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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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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